첫사랑이 올가미에 갇힌 여성 가냐이프고 기운 없는 목소리의 그녀가 처음 전화를 해온 그때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상담전화를 부재중으로 돌려놓는 것을 깜빡 잊고 잠자리에 들려던 나는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혹시나 해서 전화드렸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만 되면 우울해서요. 무척 예의가 바른 말투였다. 왜 우울하신지 알고 싶네요. 혹시 남자친구랑 헤어지셨나요? 네.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20년 전에. 내 귀를 의심했다. 2년도 아닌 20년 전에 헤어진 남자를 말하고 있는 그녀는 긴 세월 동안 다른 사람을 일절 만나지 않았거나 만났다 해도 지금까지 잊지 못한 것이다. 그녀는 마치 내 마음을 읽었다는 듯 이어서 설명했다. 다시 만날 일이 없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그래도 완전한 포기는 안 되어서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상대에게 연락한 적 없어요? 네. 전혀요.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그녀가 잊지 못하고 있는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두 사람은 무슨 이유로 헤어졌는지 말이다. 20대 중반에 떠난 미국 여행에서 자신처럼 혼자 여행을 온 다섯 살 연상이었던 그와 운명처럼 만났다. 그때 작은 도움을 주게 되면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고, 귀국 후에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던 중 연인이 되었다고 털어놨다. 그녀는 아침마다 모닝콜을 해주고, 그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있으면 손수 도시락을 싸서 남자가 일하는 회사로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교제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그녀를 부모님께 소개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다. 화려한 옷차림새의 교양미가 느껴지는 그의 어머니는 예의바르고 싹싹한 그녀의 첫인상을 보고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고 한다. 몇 번의 만남 끝에 혼담이 오가고 결혼 날짜를 정했다. 그런데 그녀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다. 그의 집안이 자신의 집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녀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갈 수 있다는 게 내심 좋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내부터 그가 연락이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데이트 약속도 자주 취소하고 말투도 자정하지 않았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답답했던 그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다. 오빠 요즘 나한테 왜 그래? 이유를 알고 싶어. 한참을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사실은 나 선 봤어. 그의 대답에 놀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자 역시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타로 카드를 열었다. 그의 마음 이전에 남자 엄마의 당시 마음이 궁금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선을 본 거라면 그의 부모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자리에 나타난 그의 못진 마음에는 계산하고 저울질하는 카드가 나왔다. 그녀와 관련된 무언가가 결혼을 무산시킬 만큼 강력하게 느껴졌다. 혹시 남자에게 말하지 않았던 게 있나요? 네.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저 중학교 때 이혼하셨어요. 아니, 그냥 엄마가 집을 나가신 거죠. 오빠 부모님께 인사드린 지 한 달쯤 지나서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때 오빠의 반응은 어땠어요? 음...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저를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긴 했는데 뭔가 찝찝했어요. 그래서 선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긴 했지만 왜 그랬는지 바로 감이 잡혔어요. 그녀는 화가 났지만 캐묻지 않았고 남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은 아닌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선본 여자와는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지만 너와 다시 만나긴 힘들 것 같아. 그렇게 관계가 끝이 나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 남자를 잡을 건가요? 나는 물었다. 못 잡고 그냥 보낸 게 후회로 남아있긴 해요. 근데 워낙 그 사람이 단호하게 말해서 아마 상황을 돌이켜도 잡지는 못했을 거예요. 잡을 필요 없어요. 그래요? 잡을 엄두가 안 나셨겠지만 잡을 필요성도 없는 사람인 것 같단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음...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그분의 집이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건 어떻게 하신 건가요? 집에 가보셨나요? 아니요. 집엔 가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기... 과거 자리에 나온 그의 주변 상황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 보였다. 오히려 반대였다. 부잣집에 시집 갈 수 있어서 내심 좋았다고 하셨죠? 카드 그림으로 봐서는 전혀 부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럼 절 속였다는 말씀인가요? 그는 미국으로 여행 온 그녀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일 거라 생각했던 것 같다. 제 느낌과 타로 해석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선생님께 경제적으로 의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의존이 강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분이신 듯해요. 흔히들 마마보이라고 부르죠? 선생님께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를 말하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결론만 말한 거죠. 그녀는 혼란스러웠는지 10분 후에 다시 걸겠다며 전화를 끊었지만 그날은 전화가 다시 걸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